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국 보금주의협의회 원래발표회가 온전한 주의 성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백석대학교가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MT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은퇴 준비를 돕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130년 전에는 성교사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외에도 이들의 한국 파송을 도왔던 조력자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친구, 성교 개척자, 대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존 가우처 박사의 유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고손자와 가우처 박사 전기를 지필한 미세스 마를린을 만나 그의 생애를 들어봤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존 가우처 특별전시회 개관 기념예배와 개관식이 지난 10일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감리회 한국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에 처음 선보이는 가우처의 유품 30여 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가우처 박사는 초대선교사 파송을 위해 미국 감리회를 설득하고 선교를 후원한 인물입니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등 초대선교사들은 그의 도움으로 한국선교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07년 첫 방한 시 작성된 그의 친필 일기입니다. 한국선교 130주년을 맞아 진행된 미국 워싱턴 볼티모어 연회 역사학회의 연구 기준으로 올해 관람객을 찾게 됐습니다. 전기작가 메릴린은 가우처 생애의 두 가지 큰 의미를 언급했습니다. 14살 때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과 선교의 동반자 메리 피셔와의 결혼입니다. 가우처는 14살 때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피셔와의 결혼을 가진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배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nier의 미래 baş의 결혼을 cochlear에 국회에 남 bess các 메토지스트가 있었고, 물론 세상의 많은 곳곳에 대한 구성을 받아서 관리하여 가르쳐해 가르침을 의념해 가르침을 통해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가우처는 교육받은 시민들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믿음으로 교육기관 건립에 힘을 쏟았으며 한국에서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설립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75개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의 개척자, 또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선교 후원을 인정받아 각 나라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선교의 선봉자, 그의 평생에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시회는 오는 8월까지 지속됩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한국보금주의협의회가 지난 10일 원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온전한 주의 성수를 통한 신앙 회복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교회의 영적 가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홍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한국교회는 지난 1992년을 기점으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990년대는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발제를 맡은 박용규 교수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교회의 전통이라며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에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도 초대교회 모든 문헌도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이 전통이 기독교회의 전통이었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지켜봤고 이 전통을 지킨 성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돼서 한국교회의 주일을 지키는 이와 같은 신앙을 심어준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까지 저녁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는 명성교회와 대전세로남교회가 꼽혔습니다. 대전세로남교회 오정호 복사는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주일 저녁 예배까지 요구하는 것은 더 큰 짐을 지우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온전한 주일 성수는 자신의 피곤함까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는 교회가 그 형태를 제대로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일을 지켜왔다며 새벽 예배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한 주간 모든 예배를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예수는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날 안 지키면 사는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계 운동을 위해 예배 회복과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우리 주변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인데요. 백석대학교가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 청소년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MT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운동회와 등산,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연 기자입니다. 큰 공을 굴리는 어린 학생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가 주최한 MT에 참여한 장애 학생들입니다.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는 매년 봄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MT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MT가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데 저희 과에서는 학과 특성을 살려서 장애인들과 함께 1박 2일 함께하는 MT를 진행해서 학생들한테는 지도자로서 필요한 희생, 사랑, 봉사정신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MT는 천안 백석대학교와 충남 아산에서 진행됐습니다. MT의 첫 순서인 운동회에서는 장애 학생과 재학생이 짝을 이루어 함께하는 큰 공 굴리기와 줄다리기, 장애물 릴레이와 콩주머니 던지기 등 4가지 종목이 마련됐습니다. 운동회 후에는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주먹밥과 샌드위치 만들기, 백석대 주변 단거리 등산과 재학생들의 장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MT에 참여한 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는 MT를 통해 특수체육교사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11년째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MT에는 43명의 장애 학생과 114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장현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통합감사예배와 강영선 목사 대표회장 취임식이 일산 순보금영상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교회 분열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경기총회 통합이 남북평화통일로 이어지길 간고했습니다.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파열음을 냈던 두 기관이 경기총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경기총의 탄생은 한국교회를 향해 연합이란 새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초대 통합대표 회장으로는 일산 순보금영상교회 강영석 목사, 추석 상임회장에는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경기총 고문 김장한 목사는 다툼으로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돈과 권력,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경기총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영선 대표 회장은 소통과 통합이 부족한 한국사회의 모범을 보이는 경기총이 될 것을 다짐하며, 이번 통합으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경기총의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경기총은 오는 15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기도회를 안산제일교회에서 열고, 6월 17일에는 2015 임진각 평화통일기도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랑의 교회 미술인선교회가 오는 24일까지 2015 부활절 기념전 십자가를 꿈꾸며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29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가 개인이 묵상한 십자가를 다양한 방식과 재료들로 재피어냈습니다. 나무젓가락과 불을 이용해 십자가를 형상화한 운혜리 작가의 승리. 종이가 아닌 청을 도화지로 사용해 젊은 날의 여우화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담은 고영빈 작가의 부활. 이 밖에 미술인선교회 회장 유미영 작가는 기존에 무거웠던 십자가 이미지를 깨고, 초록색과 꽃, 열매 등으로 향기나는 십자가를 피어냈습니다. 유 회장은 부활, 생명, 복음을 담은 영성 깊은 작품들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술인선교회는 2000년 3월 발족해 정기회연전, 초대작가전, 공모전 등의 미술활동 외에 부르이옷돕기, 해외미술전문인 후원 등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의 응급제도에 대해 짚어보고 실질적인 은퇴 준비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홍의연 기자입니다. 평생을 목양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이 은퇴 전에 노후를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 목회자 수가 적었던 1980년대 이전까지는 개교회 및 교단에서 이들의 노후를 책임졌지만 은퇴자 수가 늘면서부터는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강의를 맡은 기독교연금협의회 주승동 목사는 교단에서 마련한 응급제도만을 믿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이게 예비 은퇴자들입니다. 현재 목회하고 있는 분들은 총회가 주는 연금이나 응급 외에도 국민연금, 그 다음에 저축하시는 의미에서 개인연금. 이어 강의한 크리스천 직업상담소 안만호 목사는 노후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보람된 삶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목회자들의 직업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돈이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목회 현장을 또는 또 다른 목회의 일환으로 직업 세계에서 전도활동이 됐든 또는 자기의 사명을 다 하든 취미로 남은 여생을 살든 아니면 정말 자기 하고 싶었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든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암 목사는 그러나 목회자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며 성도들의 도움이 뒷받침돼야만 목회자들이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적어도 2, 3년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많으면 4, 5년 정도 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김성열 장로는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9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동성애 반대 활동을 전개해온 목회자와 성도들을 서울시가 강제 퇴거 조치한 행위에 대해 박원수 시장에게 항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교현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10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이에 대해 담당자의 문책, 서울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학교가 학교 발전기금 모금 등을 이유로 한 학기 채풀 설교자를 외부 목회자들에게 맡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신대 대학부 신문인 총신대보는 지난 9일 주 4회 채풀 중에 평균 3회 이상을 외부 강사들이 설교하고 있다며 길자연 총장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소송전을 벌여왔던 신기식 목사가 자신과 함께했던 양기모, 김덕창 목사와 지난 7일 전용재 감독회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송윤병 목사를 만나 소속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신 목사는 합의 다음 날인 8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차단법인 보금의 전함이 전국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등에 전도지와 포스터를 무료로 지원하는 미자립교회 전도지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미자립교회 전도지 지원사업은 4월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후 총 100개의 교회를 선정해 전도지 최대 500부, 포스터 최대 50부를 각 교회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TV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